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험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편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다뤄야 될 것은 보험의 이제 일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보험이 과연 무엇인지 보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보험이 갖는 특성들은 무엇이고 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빈칸 채우기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빈칸 채우기로 와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1번 보험은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있잖아요.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손실 위험에 대한 부분을 서로 분산해 놓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이제 보험금도 납부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좀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게 있긴 하지만은 사고가 안 나면 안 난 대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이 아까 이제 손실 위험이라고 그랬는데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었을 텐데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이제 손실 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안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신의 이제 그 위험과 특히 이제 그 손실 위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보험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손실 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전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보험회사가 이거를 이제 전가받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여 분배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보험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의 분산 위험의 전가. 이제 보험회사한테 위험을 전가하는 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손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실손보상 실제로 손해본 부분을 보상받는다. 이런 원리고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대수의 법칙은 이제 이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이제 통계치에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될 확률에 가까워진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대수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을 위해서 손실사건의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험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손실사건의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유사한 속성의 위험이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손실사고 발생에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야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의도에서 낸 사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해놓고 그런 행위를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야 보험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야 보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손실 금액의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긴 손실 금액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장기능 외에도 금융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가 자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긴 텀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수익도 좀 창출하고 그 다음에 또 보험 본연의 기능도 또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이제 구분되고 그리고 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우리 보험을 크게 보면 인보험과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보험은 또다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상법상 보험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생명보험은 계약자의 사망 또는 일정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노후의 생활비 사망 후에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 생명보험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있잖아요. 자신이 일정 연령까지 이제 생존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노후의 생활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사망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유가족의 생활보호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한 것이다. 이것이 생명보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 다음에 생사 혼합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사망보험과 생존보험과 생사 혼합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장기보험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고 보장기능 외에 적립 부분이 포함된 상품으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게 만기 도달 시 환급금을 되돌려주는 저축기능이 부과되어 있다. 자 장기 손해보험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축기능까지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요 이제 단체보험은 일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다. 그래서 평균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따져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예측을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게 지금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가 대상으로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데 보험료 측면에서 개인 보험 대비는 저렴하다. 이렇게 혼자 부담하고 감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역사를 또 이제 좀 볼까요? 이 보험에 관련된 역사 이제 분류 말고 역사로 한번 가봅니다. 자본주의 성립과 함께 영국의 우회조합 그리고 이제 독일의 구제금고 등이 등장을 했고 이 시기에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우회조합과 독일의 구제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사는 1921년에 설립된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이고 최초의 손해보험회사는 1922년에 설립되었던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1년 차이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네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요시계 같은 시계 거의 동시계에 이제 최초로 등장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5년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모험 다모아 서비스가 개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의 역사들 중에서 좀 그래도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역사 전개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방카슈랑스는 저기 이제 뱅크에서 슈어런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뱅크 슈어런스. 그래서 방카슈랑스 의미를 그대로 찾아가시면 되고. 자 OX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원칙적으로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모두 보험 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그랬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순수위험만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받아주지 투기적 위험을 보험 상품의 대상으로 받아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요게 원칙에 부합합니다. 자 그래서 X가 됐고요. 정태적 위험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하면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요. 동태적 위험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동태적 위험이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험분상기법의 발달, 보험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전가 가능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보험이 대상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아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보험도 대규모화 되고 막 다국적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 그리고 이제 위험분산기법의 발달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어떤 보험기법들도 성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카바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돼요.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시장성이 없어져가지고 계약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여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보험도 가입하고 그러지 만약에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고 너무 이제 생활하는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처할 위험의 확률 같은 것들을 애써 이제 어떻게 돼요. 인식 속에서 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오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고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니까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험이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요.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갈까요.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주체가 이제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회보장을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금전적인 금전적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금전적인 보장을 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전적 보장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이제 크게 보면 사회보엄제도하고요. 사회보엄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둘 다 금전을 이제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회보엄은 이제 이거를 누가 부담하냐면요. 가입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일정정도 이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가입자 스스로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들을 만약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도 같이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정부가 거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4대 보험이 있잖아요. 4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시죠? 4대 보험이 있을 텐데요. 여기 4대 보험이다 그랬을 때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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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자꾸 노래가 흥얼거려지네요. 이상하게 아 이렇게 각인됐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연금제도가 있죠. 연금제도가 있는데 연금제도는 이제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격연금이 있습니다. 특수지격연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공무원연금 등 군인연금도 있고요. 어 등등 해서 특수지격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요. 고용보험제도가 있죠. 고용보험제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 자체가 우리 개인은 아니고 기업이 이제 가입자가 직접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4대 보험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보면요. 국민건강보험료 낼 때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 보면 이제 오래 살잖아요.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노인성 질환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들을 대비하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또 도입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하면 산재보험제도를 하면은 가입자 간에 이 안에서 서로 이제 상호부조가 되는 거거든요. 상호부조 방식이어서 이제 가입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가입을 못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은 이제 보험료까지 내고도 내가 생활수준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로의욕이 고치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이 원래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부조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고소득이 있고요. 고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여기는 저소득자가 있다. 이랬을 때 사회보험은요. 여기 이제 가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자기들 안에서 조금 일어나는 것 뿐이고 이게 상호부조가 되는 거라서 얘를 다른 말로 그래서 상호부조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도와준다. 그래서 상호부조라고 그러는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좀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구조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도 중에서는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초연금 있죠. 노인들한테 주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거는 내가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러면 전액 정보부담이면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고소득층들이 낸 혹은 고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낸 조세를 가지고 이 사회보험에 가입 못하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공부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걷어다가 여기로 이 소득순위 낮은 사람들을 부재해준다 해가지고 이 공공부조 제도는 결국에는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매우 크지만은 크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쯤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돼요. 여기쯤 여기쯤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공공부조 혜택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들의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게 자기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해볼만 하고요. 비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하죠. 사회 서비스에는요. 돌봄 서비스, 재활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채워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이 완벽하게 우리의 뭐 이제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이걸 완벽히 다 해결해준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민간보험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럼에도 이 국민건강보험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갈수록 이제 국가 그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이제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범위를 넓히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간보험에도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게 또 국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최소한의 범위 정도가 돼야지 과잉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플러스 알파를 원할 때에는 앞으로도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이제 그런 민간의 영역은 남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민간 이제 보험사들이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거에서 기업의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우리한테 보험금으로 제대로 턴 되느냐 그랬을 때 뭐 턴은 되겠지만은 조금 부족하겠죠. 뭐보다?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할 때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우체국 보험은 어 또 이제 우체국 금융 자체가 국가가 책임지는 금융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보장 제도하고는 또 좀 다르지만 어 그러나 또 민간 보험사들이 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하고는 또 좀 다른 성격을 갖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좀 중간적인 성격이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은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어 이제 보험료 납부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거기다가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 이제 투자의 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보험회사들이 어 이렇게 또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시 또 금융 기법들을 통해서 돌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여러모로 향상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도 어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위험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안심하고 안심하고 이제 어 경제 생활을 어 경제 생활을 영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국가 경제 발전에 어 기여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있잖아요. 비행기 어 비행기 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와 관련해서 저 항공사 같은 데들이 만약에 보험 같은 것들이 없다면 그 불안에서 어떻게 그 저 이 사업을 영해할 수 있겠어요. 해운업에 종사하는데 배가 뭐 잘못되거나 해서 거의 실어놨던 화물 다 어 잃게 됐을 때 이거 그죠. 보험도 없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요게 또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요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임보험에 상해보험에 속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손해보험으로 이렇게 가야 어 어 말 그대로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 임보험에 상해보험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자 소유의 건물 건축물 전자기기 기계 건설공사 등이 화재 등에 의해서 직접 손해 폭발 및 파열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재물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이제 대인배상하고 대물배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틀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또 교환으로 한번 와보세요. 교환으로 와보시면 어 여기 이제 앞부분에 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보험에 상법상 분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손해보험이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으로 나눠지고 배상책임보험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또 인보험에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 혼합보험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 보시면 이제 보험에 실무상 분류가 있어요. 실무상 분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으로 나누고 손해보험 안에 화재해상 자동차보증 그리고 장기보험 그리고 이제 특종보험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보험 안에 개인 보험과 단체보험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하잖아요. 거기 개인 보험에 또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 혼합보험 연금보험 이런 분류가 있는 것들을 이제 잘 익혀두셨죠 이미.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들을 같이 한번 읽어본 이유는 이 이제 구분을 우리가 보험 공부할 때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따라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짝꿍이 안 맞는 것들 이렇게 찾아내고 있고요. 특종보험에는 이제 상해보험 건설공사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 유리보험 그리고 이제 동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도남보험 등 기타 보험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상보험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특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해상, 화재, 자동차, 보증, 장기보험 등을 제외했다. 이걸 여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을 우리가 이제 특종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외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해상보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X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스피드 단답식 말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확실성의 결과가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로 나뉘는 투기적 위험과 달리 사건의 발생 결과가 손실만 유발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순수위험이라고 그러고 보험의 대상은 순수위험 요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 보장 그리고 각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 보장 등 3대 보장축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복지이론이 바로 이제 3층 보장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업 보장도 따라 붙고 그것만으로는 다 완벽히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내 삶의 노후를 직접 준비하는 개인 보장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3층 보장론 이라고 합니다. 가령 연금 같은 것도 그래요. 기초연금 얘기했잖아요. 기초연금이 이제 국가가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에다가 또 뭘 얹냐면 어 연금제도들이 또 이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지격 연금이 있잖아요. 기초연금은 그냥 어 이제 그냥 뭐 이거는 가입해서 돈을 내가 뭐 기여했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고 그 위에다가 어 기본 국가 운영하는 연금도 주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있잖아요. 어 퇴직연금 같은 거 요즘에는 그런 형태로 퇴직금 많이 활용하죠. 어 퇴직연금 같은 형태로 기업이 또 보장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다가 어 또 이제 이 저 개인이 또 거기다가 연금 보험에 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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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짜잖아요. 이런 걸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 보장론이었습니다. 계약자가 우발적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고요. 손해보험 중 각종 거리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제 우리가 내는 게 보험료니까 그죠 보험료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 보험이다. 그럼 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건 보험료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위험한 일이 정말로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여기에 대한 손실을 보존받기 위해서 이제 돌려받으면 그것이 이제 보험금이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한 끗발 차이지만 구분해서 또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일정한 대가를 보험료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했을 때 저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해주는 특수한 형태 보험을 우리가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상 교역 중에 발생하는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사망 화재 도난 등의 재구제를 목적으로 13, 14세기경 와 일찌감치 독일에서 발달한 상호구제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길드입니다. 길드 이게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상호구제제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 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네 조합 내에서 스스로 장애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이걸 국가가 뭐 사회보험 같은 것들로 막 이제 가는 면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장애들끼리 조합 안에서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도 한번 우리가 흥미롭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최초로 사망률, 이자 계산 방법 등 근대식 수리기법에 적용으로 근대적 생명보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타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도덕적 폐당과 국고부담 과정으로 폐지된 일종의 종신연금 제도가 톤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고요. 1962년 영국에 설립되어 최초로 수학적으로 예측한 인간의 예상 수명을 보험에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체계화된 시스템과 해악 환급금 신체검사 가입금액 한도 배당 등 오늘날 생명보험 운영에 토대가 되는 각종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회사 와 이것도 되게 길어졌는데 문장이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설립됐고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제도들 이런 것들 계산해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막 발전시킨 이제 보험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코터블이라고 해가지고 에코터블 이 회사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